최근 국가안보국 NSA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포함해 다른 나라 정상들에 대해 감청을 해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유럽 연합국들의 미국 정부와 NSA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지희 기자입니다. 국가안보국이 약 35개국 정상들을 도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가운데, 여러 언론들은 지난 여름, 버라고바마 행정부는 휴대전화 도청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후 메르켈 독일 총리와 몇몇 정상들에 대한 도청은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도청 중단 지시를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NSA의 도청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 버라고바마 대통령은 이번 해외 정상 도청 사실에 대해 이때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NSA 측은 오바마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한 외국 정상의 도청 의혹에 대해 논의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정상 도청 활동과 관련해 독일 정부는 자국 정보기관 책임자들을 미국으로 보내 메르켈 총리에 대한 도청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독일뿐만 아닌 유럽 등 다른 나라 정상들에 대한 감청과 관련해, NSA가 스페인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도청이 실시됐다고 스페인 국내 언론이 보도해, 미국 정부의 해외 도청 파문이 더욱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언론인 엘문도에 따르면 NSA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30일 동안 스페인 국내 통화기록과 이메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 6천만여 건이 감청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같은 기간 4,600만 건의 전화가 NSA에 감청됐다며, 이탈리아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NSA의 도청 의혹이 유럽에 집중되면서 유럽 연합국들과 미국 간의 관계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신지희입니다.